저번에 말씀드린 거 확률이 되셨어요? 아직 하고는 있는데요 완벽히 왼손이 완전 진한 좀 진해지긴 했는데 아직 다른 피아니스트만큼이나 한 것 같고 왼손도 좀 더 강약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업다운을 해보려고 했는데 잠깐 방심하면 또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연습 여기까지는 해보기는 했어요 전혀 많이 냅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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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를 하시려는 이유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업핸담은 제대로 못했어요 선생님 전부 다 나왔는데 오른손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되게 많이 좋아지셔서 부모님은 많이 나가지셨는데 오늘 좀 안 쓰던 동작이 생겨서 어 그래요? 이 손가락을 이렇게 울리시면 어떤 이유가 있어요? 릴렉스를 하시려라? 릴렉스를 하시려는 이유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치고 너무 바로 이렇게 가라앉히고 나서 팔로만 살짝 풀어주는 느낌으로 릴렉스를 하셔야 되는데 얘를 바로 이렇게 울려버리면 무게가 가라앉기도 전에 그런데 그런 것도 불구하고 소리를 너무 잘 내셨지만 불필요한 점이에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울리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라앉는다는 게 무게가 완전 바닥 끝까지 다 실된 상태에서 힘이 빠져요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여기 힘을 줄일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풀어야지 다음 동작으로 네 이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 수 없는데 그거를 얘를 좀 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팔꿈치고 오 오 얘를 끝이 봐요 음 솔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부근부근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업다운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네 이제 조금 크게 볼 거예요 네 노래하는 진행을 너무 잘 가지고 계신데 네 부근부근 좀 열심히 치는 느낌으로 그게 막 흐름이 없다 이건 아닌데 그걸 모아주셔야 돼요 네 조금 길게 길게 적어도 한 한 마디 그랬던 거야 두 마디 두 마디 정도는 조금 무려가 있어서 네 지금은 되게 소리도 좋고 다 왼손도 신경 쓰시고 훨씬 많이 좋아지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그런 느낌을 미치고 계시거든요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계속 흐르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잘 보셔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곡이 되실까요? 네, 진짜요. 왼손의 역할은 좀 이제 이 없다면 좀 생각나실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음악이 끊어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얘를 여기까지 솔 음과가 되게 길잖아요. 그러면 그 팟까지 연결해주는 건 결국 솔은 이미 냈으니까 왼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제가 보통은 이 곡을 치고 나면 얘는 이제 얘 따라서 열심히 치게 돼요. 근데 사실 같은 노래인데 솔을 어떻게 팟까지 하는지 그거를 조금 다시 왼손의 역할이 이어질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일단 이것까지 이해가 되셨는데 그럼 어떻게 가요? 얘를 좀 많이 아껴고 자제하고 조금 앞으로 좀 더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? 팟솔에서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같이 왼손도 살짝 올리는 것 같아요. 그쵸, 그리고 팟솔을 저는 좀 더 분명하게 저부터 다시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을 얘기하면 그게 좀 짚어지고 그럼 그거를 왼손도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음이 걸쳐져 있는 부분을 훨씬 더 같이 노래하려고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길 때 왼손이 그 부분을 열심히 채우면은 되게 좀 쳐지고 얘가 사라지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나가듯이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의 앞으로 나아가듯이 가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. 저는 여기가 표현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 얘를 다 치고 나서 이렇게 내던지진 않아요. 네, 저도 그걸 원하지 않고 사뿐하게 앉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. 그거에 좀 중요하네요, 그리고 왼손이에요. 왼손에 지금 여기가 도약이 있다 보니까 되게 급하게 이렇게 찾느라 좀 빨리 가버릴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가주셔야죠. 그래야지 얘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왼손에 따라서 알고 계시는 그 표현이 꼭 나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시, 도가 조금은 같이, 그지? 그렇죠. 아, 시, 도가. 그래서 이게 앞에 음까지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. 그러면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이죠.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솔하고 이렇게 엮여져 있고 근데 뒤에가 보면은 이거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, 솔까지. 아, 그러니까 솔까지. 이렇게 쭉 가고 다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데 이걸로 신경라요. 그랬던 것 같죠? 뭔가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겼던 그런 느낌이었어요. 여기를 좀 줄여서 시작할 거거든요. 그럼 이 솔을 제일 끝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. 그럼 솔부터 줄이면서 시간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건 좀 부자연상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줄일 거면 솔도 자연스럽게 끝에 처리를 하시고 줄이면서 처리를 하시고 네, 네, 네. 다소제 올라가야죠. 네. 네. 4마디가 앞이랑 똑같은 부분이었어요. 네, 네. 그래서 그게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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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롤 변주곡 같은 느낌이잖아요. 왜냐면 이 부분이 네. 같은 주제인데 근데 여기가 조금 뭔가를 넣었죠. 네. 그러면은 앞에보다 훨씬 더 이 군복이 맞다 생각하셨는데 네.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좀 아픈 것 같다가 좀 아픈 것 같다. 앞두는 것도 훨씬 더 여기 있는거죠. 앞에 날필죠. 그 정도의 담백함. 네. 목이 약속도 약간 좀 커졌다. 작은 소리. 세뇌하게 잘한거죠. 이거 감져도 생각해요. 목이 너무 다시 커질 것 같은데 줄여서 근데 시즈죠. 다시 더 줄여서 더 줄여서 이렇게 안 돼요? 이렇게 안 돼? 이렇게 안 돼? 이렇게 안 돼? 그래서 그거를 얘보다 훨씬 더 많이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마디안에서 생각보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꽤 있고 그리고 로마토도 당연히 같이 쓰이긴 하지만 악상으로 시도가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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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트릴 조금만 더 볼까요? 잘 못하죠? 이것도 너무 네. 너무 확 커져요. 최대한 그냥 크레셋만 안 한다 생각하시고 얘가 중점에서 허리째퍼였거든요. 네. 트릴을 생각보다 저기서 너무 빠르게 치지 않으셔도 돼요. 무드로 무드로 어트리를 훨씬 더 좋아해요. 거기서 갯수를 조금만 더 두 개 정도만 더 저는 이렇게 미파를 그리고 쏠에 붙일게요. 다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. 하나도 안 그렸어요. DMC가 네. 메저스타 카톡. 메저스타 카톡. 메저스타 카톡. 메저스타 카톡. 처음까지 아 그러면 이제 대충 들리는 대로 다른 사람은 들리는 대로 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스타 카톡 종목이 세 가지 있는 거 아셨어요? 아니요.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네. 얘가 이만큼 같아. 반삭장 그리고 얘 여기도 나오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그런 거 이거 세 네. 스타 카톡 15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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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것도 거의 못 보셨을 텐데 이 왜 못 보셨냐면 얘가 두 개 이상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. 그래서 스탑 카톡이 이 음주로 있으면 스탑 카톡 아니면 이 음주로 메저스탑 카톡 아 그래서 저는 이 길이가 얘가 제일 짧고 제일 길이죠. 그래서 얘는 론네가 저처럼 이런 표현을 되게 해요. 한음씩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의 기호가 생겨요. 그래서 저 론네가 저 한음씩 강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. 일단 음을 다 채우면서 이렇게 이 피아니 심화 여기 있다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피아니 심화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여기서 좀 가고 싶으면 일단은 이 피아니 심화 단순히 음량을 너무 작게 간다는 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네.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갑자기 포크라 렌트도 또 있죠. 느려져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속기가 꽤 길어요. 비타라는 대로 같은 뜻이에요. 점점 느리기. 그래서 저는 여기가 느려지면서 커지고 포르테로 들어 간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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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가다가 느려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한 세 개쯤에서 많이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 줄일 때 줄이는 게 뱃소리가 빠지면 안 돼요. 뱃소리가 돼세요. 이렇게 보다는 근데 뭐 저기나 표현은 또 나름이 저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러지? 기억에 다른 책장을 쫙 여긴 게 제가 뭔가 이렇게 페이지를 싹 누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갔나요? 네. 약간 그런 거 날개가서 네. 한번 부드럽게 좀 자연스럽게만 잘 해주시면 한번 해볼게요. 네네네네. 가기 치고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지 말고 네. 치고 나서 무게가 실컨하면 조금 빼는 건 아니지만 진으로 지속이 아니라 네. 그냥 이제 내려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진으로 네, 지낸기를 어떻게 했는데? 힘 풀어주세요. 이거 힘들게 가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풀면서 얘는 강조하고 얘는 살살 쳐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좀 조금 힘든 거 같아요. 해볼까요? 페달을 좀 할 줄 몰라요. 어, 페달을 저 할 줄 몰라요. 어, 페달이 앞에만 쓰시다가 뒤에서 좀. 응, 잘 볼 거라서. 네. 그래서 앞에만 밟다가 네. 심리다, 심리다, 심리다. 이게 더 좋게요, 여러분. 그럼 페달 역할이 이 용량 같은 걸 강조하는 역할인가요? 첫 음을? 그렇죠, 그렇죠. 얘가 스타카토이긴 한데 이런 거 보다는 좀 더 음이 길게 지속이 돼서 이 길이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. 베테나를 짧게 짧게 쓰는 거예요. 네. 여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네. 첫 등에 치고 나서 힘을 무조건 빼야 되는데 고기가 안 빠져요. 왜 잘 안 빠져요? 어떻게 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연습하실 때 이 마지막 음에서 네. 거의 진짜 이 정도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다음에 이제 나아갈 때 마지막 음으로 힘이 빠졌는지 확인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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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두 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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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빠졌는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속도로 밀어붙여서 쭉 이어서 가시다보니까 아 하나 더 보고 있는데 이게 세 개 이건 되는데요 다섯 개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안 돼요 얘를 속도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의 한 세 개 정도만 쓰긴 한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 여기가 자유롭지 않은 거 음질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힘들죠 붙인 상태에서 감사합니다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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